2020년 4월 학년평가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림 간은 간에서 호르몬 X와 Y에 의해서 일어나는 글리코젠과 포도당 사이의 전환이다 라고 얘기하네요. X와 Y는 각각 글루카곤과 인슐린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애 그러면 혈당량이 증가하겠죠? 얘가 바로 글리코젠. 자 그러면 반대로 기량적으로 작용하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는 애는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인슐린이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 기억도 한번 맞춰줘야 되겠죠? 내가 혈당량이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. 밥을 먹었네요. 밥을 먹으니까 혈당량이 증가를 했고 그 결과 뒤따라서 증가하는 애가 있습니다. 얘 같은 경우는 인슐린과 글리코젠 중에 글리코아공 중에 인슐린이 되겠죠? 자 기억은 인슐린이다 라고 봐줄 수가 있겠네요. 자 이걸 가지고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. 자 X는 이자섬에 X가 바로 글리코젠 아니 글루카곤이요 글루카곤. 자 얘는 베타세포가 아니라 알파세포에서 분비가 됩니다. 자 기억은 Y다 그랬는데 인슐린과 기억은 동급 같은 거죠. 자 맞는 말이 되겠고. 간에서 글리코젠 합성량은 구간 1에서가 구간 2에서보다 많다 그랬어요. 1에서 많은지 한번 볼게요. 자 이렇게 합성이 되기 위해서는 인슐린이 많아야 돼요. 그러면 인슐린의 양이 많은 기업과 1번과 1구간과 그 다음에 적은 2구간이 있네요. 1구간이 당연히 1구간에서가 더 글리코젠 합성량이 많겠네요. 맞는 말. 자 그러면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니까 우리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